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강아지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방석 접기 할게요.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.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돌려가면서 뾰족한 모서리를 모두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주세요. 왼쪽에 접힌 색종이 한 장 펼칩니다.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반 접어내립니다. 왼쪽의 뾰족한 모서리가 오른쪽 모서리에 가도록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줄게요.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. 방금 접어서 생긴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. 방금 접어서 생긴 이 비스드만 선을 따라서 왼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올립니다. 그리고 위쪽의 이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 모서리 쪽으로 가도록 색종이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. 색종이 살짝 돌려놔주세요.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. 이 점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. 위쪽의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줍니다. 강아지의 코가 될 거예요. 오른쪽 색종이의 모서리가 이 코 옆쪽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반대쪽 왼쪽 색종이의 모서리도 코 옆쪽에 가도록 접어줄게요. 방금 접은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세요.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. 강아지의 귀가 될 거예요. 반대쪽도 접은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사이에 손가락 넣어 납작하게 눌러줍니다. 아래쪽의 뾰족한 모서리가 이 위쪽 하얀색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방금 접은 앞에 있는 색종이 펼쳐주고 색종이 살짝 들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. 맨 앞에 있는 색종이도 접었던 거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뒤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. 뒤집어 주세요. 왼쪽의 뾰족한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. 다시 계단 접기로 조금만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. 그러면 꼬리가 될 거예요. 뒤집어주면 귀여운 강아지 완성이에요. 꾸며볼게요. 접었던 코 부분을 펼쳐주세요. 아래쪽에 종이를 대고 검정색으로 색칠합니다. 그리고 원래대로 접어줍니다.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 눈을 만들어 붙여주면 완성입니다.